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분이 침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사무총장 사표는 반려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친명계를 불리는 박정현 전 구청장을 임명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분이 비명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분이 친명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전 지역에 이분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여성 구성장 출신인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분이 박정현 씨라는 분이 있는 지역구가 박영순 의원이라고 대전 대덕구입니다. 여기에 도전자예요. 그런데 박영순 의원은 아주 비명계입니다. 비명계를 지금 탈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친명계의 박정현 전 구청장을 지금 최고위원을 임명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비명계들이 지금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합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사사로운 거 문제 삼지 만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건 정책의 의장은 또 다릅니다. 최고위원은 이게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도부의 일원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지명직 친명 최고위원이 저 선수 최고위원인가요? 또 아주 강성 친명 부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성 친명에 또 인사를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완전히 뭔가 비명계 화합, 타협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완전 고민정 의원도 요즘 최근에 고백을 했더만 본인은 부결표를 던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이제 자신의 어떤 계보로서 사실상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구나. 즉 이 비명계 지역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천 싸움을 하고 있는 친명의 핵심을 임명한 걸 보면 앞으로 비명계의 운명이 예견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최고위원이 된 박정현 위원은 과거에 단식에 대해서도 성토를 했었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얘기, 욕을 참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뭐 메시지로 보면 누가 봐도 친명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친명 거부는 당원 거부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지역 단체장으로서도 존경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비명계 이현욱 의원은 박정현 전 구청장에 임명한 건 동지 가슴에 비수를 들이댄 행위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는 이제 단합, 통합 외치는데 비명계 빠진 속 자리에 친명계를 꽂아놨다는 비판, 비명계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인선을 한, 오늘 오전에 인선을 한 자리가 두 자리인데요. 지나치게 박정현 최고위원에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박정현 최고위원이 지명이 됐지만 또 다른 중요한 자리인 정책의 의장 자리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계호 의원이, 호남 출신이죠. 이계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책의 의장 자리는 총선을 얼마 납두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결국 총선에서 야당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약들을 개발해 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비명계 출신인 호남 출신인 이계호 의원에게 또 배분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 안배도 있고 그리고 당내 통합을 위한 이런 지명이었다라는 점도 분명히 부각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박정현 최고위원도 지금 충청 출신이고 여성이고 원외 인사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탕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또 친명 인사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사실 작년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설이 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외 인사가 누가 들어오든 사실 친명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친명계 누가 되었던 사실 박정현 최고위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여러 의석을 좀 가져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도전자였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분이 친명이었나? 난 잘 모르겠는데. 뭐 당내에서는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전직 원내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홍영표 의원이 이른바 개딸들 강성층의 테러성 행동 자제시켜야 된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에서 쓴소리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런 걸 자제해달라 한 8차례 벌써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다섯 분의 의원을 징계하라고 막 청원했지 않습니까? 말과 말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나한테도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섬뜩한 협박이 일상화되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개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국민 형호용어가 된 거를 자기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개딸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벌써 몇 개월 전에 비공개 의원총회 때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결심을 보여줄 게 있습니다. 재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뭔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개딸들 행동에 뒷짐 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지금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홍영표 의원도 어제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개딸들에게 이재명 대표도 문찬 폭탄받는다는 얘기를 대신 전해줬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폭탄이 난무하는 내전 상태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폭탄이라고 다 같은 폭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쿠데타라고 다 같은 쿠데타입니까? 쿠데타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인사는 누가 봐도 민주당에서 앞으로 비명은 배제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비명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그 당내에서 계속 어떤 입장을 갖다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될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과 행동. 사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언행 불일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 얘기인데 그 부분을 동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역사상으로요. 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사병을 해체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개딸을 개딸 이장을 갖다가 그냥 그만토라. 이런 이야기는 하나만한 공연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단합과 통합을 외쳤지만 빈자리 최고위원의 친명계를 안 친 것도 문제 아니냐. 왜 개딸들에게 쓴소리도 안 하고 비판 안 하냐. 이런 목소리 있었는데 새로운 여론조사 하나를 좀 볼게요. 박성웅 미성원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가결파 징계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결국 공천에서 불이 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당내에서 그런데 이른바 수박들 비명계의 지역구에 간 친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 근거 중에 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론조사. 조사기관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꽃.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인 김오주 씨가 만든 여론조사 회사가 봤더니 친명계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더라. 여론조사 결과. 이런 거 당내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당내에서 뭔가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저런 조사 결과를 본인의 SNS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신 거는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고 여러 여론조사를 또 집계해보고 당에서도 별도로 아마 후보에 대한 경쟁력 조사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비명계냐 친명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원래 시스템상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천 룰 자체가 갑자기 한 번에 바뀔 리도 없고 오직 당원만으로 선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후보로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 후보의 경쟁력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친명계면 무조건 다 공천 또는 전략 공천 이렇게 될 리도 만모하고 개인의 사감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누군가가 컷오프되고 또는 누군가는 전략 공천 받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당은 총선에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내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인만 좋은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절대 그런 식으로 당을 뭔가 좀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공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현재 의원께 짧게 여기에 사실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김어준 씨가 만든 방송, 여론조사 회사인데 거기에 또 유독 여론조사를 저희가 이 자체 수치를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 실제로 친명계 원예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수 있죠. 저 현장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만 뭔가 의도성 있고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기관이 친명계에 힘쓸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은 여러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TBS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밝힌 게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겠다는 밝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여론조사 기관인지 여론조작 기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회원제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라는 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를 만든다? 왜 이걸 만들지라고 했었는데 아,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이유가 조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 단위에 지금 이렇게 친명과 비명이 붙은 지역 단위의 여론조사를 해서 아, 비명, 지금 친명계가 더 높다 이걸 하면서 또 유튜브가 막 이걸 선전합니다. 또 막 SNS 선전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여론조사라는 걸 핑계로 인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기관이 조사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김어준 씨가 조사했다는 거. 이분은 이미 본인의 주장과 뜻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 기관이 과연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현장 미심이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친명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의 상승세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당내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